배달 3건 하고 왔습니다. 어저께는 비오는데 24건 했고, 배달 3건 하고 소주 안주는 4일 지나면 불맥찬, 불곱찬 빨리 먹어야 되는데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요. 배달 3건 하고 온 날 소주 빨리 먹고 지퍼 1500원 지퍼 구워야 맛있는데 2건 했습니다. 막걸리 즉석 떡볶이 했는데 끓지 않았네. 약기만두라도 먹어야 되겠다. 즉석 떡볶이 16개 쿠팡 하나 총 17개 소주 3개 하면 9,000원 안주는 대리껍데기 엄마가 해준 대리껍데기 5,000원 안주는 대리껍데기만두 구독,좋아요 눌러주시고 배달 1건 하고 왔습니다. 오늘은 막걸리 마실게요. 해물파전에 오늘 실라고 했는데 해물파전 해줘서